아 끌치지마 방안에 있어 방안에 아 왜 뒤로 나왔다 형만 다치죠 보이세요? 나 살리러 뛰어볼래? 얘 이번적으로 빠지는데 잡았어 태상아 형이 나 서치하러 가야 돼 아 갈게 맥락 차야 돼 이제 곧 꺼질 수도 있어 오른쪽으로 내려온 건 없어 아 오른쪽으로 내려왔다 이건 나무 뒤에 있어 어 뭐야 이 분 묶어놓을 수 있어요? 잡았어 여기 들어가래 주황색 옷이야 얘인가? 도망갔어 터뜨려 갈게 나 힐죠? 피 빠지고 빠질게 나 차는 데 더 있어 터뜨려 터뜨려 갈게 멀리 가져봐 멀리 갔어 멀리 갔어 따로 들어갈게 이분 깍조지마 이분 뛰어오고 있다 하나 붙은 거 있다 붙은 거 있고 들어왔다 붙은 거 있고 멀리 하나 왼쪽 붙은 거 기절 왼쪽 하나 더 붙은 거 나 알았고 여기 다시야 내미는 거 안 보이는데 쭉 지나갔어 쭉 지나갔어 아 고마워 내 머리 사운드 내 머리 기절이고 이분 바위 하나 있어 알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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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 바위 있고 하나 더 붙은 거 몰라 아니 원래 둘이다 이분 바위랑 사반쪽 저 SLR 기절이고 이분 바위 있어 아 형 나 차 굴러가 이분 바위한테 개 많은 종 피치 올게 내 차 굴러가서 나 차 없다 태성이 형 차 한 대야 우리 왜 기절이고 사반 살렸어 멀리 피킹 없어 왼쪽 빠질 수 있어 어 기절이야 우측 기절이야 4번 나무다 4번 나무도 한 대 4번 나무도 한 대 여기 까 여기 까 저 멀리 드라고 났었다 방금 포퍼라인 수당 있어? 한 번번 치면 돼 한 번번 치면 돼 한 번번 치면 아무것도 안 나와 이거부터 하고 한 번번 바위 클리어 치고 하자 한 번번 바위 포카가 가 한 번번 있다 있다 나 뒤에도 있어 3번번 바위 뒤에도 그쵸? 3번번 바위 뒤에 여기다 4번 단자 뒤 4번 단자 뒤 송 넘겨줄게 도망갈게 머리 안 돼 머리 안 돼 머리 안 돼 확인했어 4번 단자 뒤 더 있겠는데? 나 피 빨리고 시체 뚝배기 좀 챙길게 나도 지지겠다 야 X됐다 어 안 해줘 아 진짜 올라왔네 블루전 ㅅ.. 야 안 보여 블루전 아이고 ㅅ.. 사람이 안 빈다 뭐 해봤냐 이 ㅅ.. 3번 2번 5위로 1번